차기장님 제발 미친 변태 아니야? 미친 저 자동님 구독했어요 저 암드단입니다 방송역험도 암드에요 라이젠 1700X 복음 먹으러 갈까? NK 연산 보정기 있으면 알만해요 보정기 없으면 조금 힘든데 쓸 수는 있습니다 보정기 없으면 암튼 고쳤어요 아예 오디오 장비를 딴 걸로 바꿨어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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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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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급품 먹으러 오는 애들 잡죠? 제가 먹는 게 아니고 먹을 애들 잡죠? 만일에 AWM이면 제가 먹어도 되는데 먹는 애들 잡는 게 좋을 것 같아. 자리 잡읍시다. 평지에 떨어지네. 언덕 이쪽으로 가자. 평지에 떨어진다. 평지에 떨어진다. 아, 견제 안 되는 자리네. 망했네. 망했네. 괜히 견제하러 왔다. 잠시 며칠 것 같아요. 좋아. 먹으러 간건가...? 손광 던졌다 주변에 타고 갈 차는 말 3레뚝 3레뚝 먹은거 같은데? 가네 항구당했다 뭐야 먹은거 아니네 지우지마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한 7-80분?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씨 conclusions 시볼장 일에서 빼서gan 거구나 아 아! 이 자기장 많이 아픈데 아들들 emoji 빨고 가야겠다 어쩐지 밑에 레톤하고 있는데 굳이 내 차를 타러 오더라 마이도 가야된다 왼쪽으로 돌아가죠 마이도 가야된다 왼쪽으로 돌아가죠 아래쪽으로 돌아갈게요 아 불안불안한데 오른쪽 위에 돌아가고 지금 키트를 빨까? 붕대빨죠 차계장님 제발 제발 좀만 더 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나댔죠 다리도록 할게요 자 계장님 좀만 천천히 와주세요 아파요 제발 야 미친 간 dud 그 이 변태 아니야? Rodrigo 명 결함 olia 담아 백기 졸여 와 미친 벼두새끼 갚아 작살났네 좀 빨고 가야겠다 와 자기장 안에 있을 거라 진짜 생각도 못했다 심지어 금방장에 돌아올 때도 자기장 안으로 돌아오는 거 봐요 개변태 아니야? 저기 거기 사람 있겠다 앞에 너무 평지인데 여기 집에도 있겠네 오토바이 세워져 있네 저기 언덕에 있을 거야 저기 한 명 있네 samp 나쁘진 않다 자리가 저쪽에 애들 다 몰려있네 집 있는 쪽에 여기 아 손 뚝 세명 내가 자리가 좋다 집 안에 한 명 한 명 어디있냐 마지막 라스트가 집 아닌가 여깄네 여깄네 좀 늦게 왔어 미안해요 눈깔이 안 좋아서 둘 다 못 봤어 몇 등 아 이번판 적용 안 됐는데 아직 랭크 이거 다음판 끝나면 이번판 랭크 적용이 된다 오 유니김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